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비만듭니다 오늘은 라이브를 할까 했었는데 이메일에 저에게 진로상담을 부탁을 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같이 내용을 살펴볼건데 이분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갖고 계시는 고민일 것 같아서 허락을 받고 다같이 제가 고민에 대한 진로를 길을 잡아 드릴까 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메일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쪽지도 많이 받고요 네이버라든지 룰이 앱에서 쪽지도 받고 그리고 이메일로도 가끔 받는 편인데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생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일단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고민을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하고 그리고 알람 버튼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이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오롯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에요 제 얘기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 받을 거는 받아들이시고 버릴 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여태까지 제가 모델로 일하면서 그리고 제가 봐온 분들에 대한 느낀 점들을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뭐 이게 정답이고 아니고 에 대해서 왈과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시는 이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 멘토가 된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좀 더 포트폴리오에 드리는 시간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서페이가 아니라 포토샵에서 좀 진행을 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인지 제가 여기다 적어 놨어요 근데 제가 아무 얘기나 이런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드려야겠다고 라고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일단 그냥 취업준비생의 진로 상담 제가 오늘 진로를 상담해 드리는 그 분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상담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들에게만 상담을 해 드리고 해결책 같은 거를 제가 드릴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길을 정돈 시켜 드릴 수 있다면 참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 어두운 안개 속을 걷는 그 분들에게 작은 횃불 하나 들려 드리는 그런 식으로 좋은 좀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냥 취업준비생 분들의 진로 상담입니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 피드백이 없어요 포폴 피드백 피드백은 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무슨 이 정도 포폴이면 어떤가요 포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상한선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포폴 종류 어떤 걸 만드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정해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상담해 드리지 않고요 평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거기에 답장을 드리는 그런 식의 상담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쪽 부분류가 많아요 대부분이 한 80%가 이 정도예요 포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제가 포폴 피드백을 해 드리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제 책임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다 제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해 드리지 않고 어 따르고 계시는 선생님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나 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SNS나 이런 곳에서 아티스테이션 이런 데다가 좀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정 진로 상담은 이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 드립니다 1번 취업 상담은 좀 더 복잡한데 어떻게 취업을 하나요 어떻게 해야 취업에 성공하나요 안내 드립니다 취업에 흐름을 알려주세요 흐름은 제가 영상이 있죠 그리고 제가 해 드리는 부류는 자기가 일단 모던 퍼폴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 그리고 경력자 퍼폴이 끝나고 정리가 됐고 경력이 있어서 이제 일본에 한번 넣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 취업 상담을 해 드린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은 세 분 중에 두 분은 취업을 하셨고 우리 한 분은 안타깝게 취업을 아직 못하셨는데 뭐 이력서 양식이라든지 어느 사이트를 가보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 드리는 최소한의 뭐라 그러죠 허들이라 그래야 되나 이 허들을 넘으시면은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거나 좀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오늘 상담을 해 드릴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눈으로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의 그 지메일로 온 메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고 여기는 늦은 나이지만 모델링의 꿈을 품고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얻어서 공부하는데 주로 아놀드 렌더를 통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사물과 방 하나를 만들면서 방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씬 하나를 만드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캐릭터 갑옷이라든지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게임 캐릭터 모델링 같이 하이폴로도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 회사가 어떻게 취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통하는지도 그리고 신입을 뽑는지도요 그리고 아놀드 렌더러를 제가 붙잡고 공부해도 되는지 V레이를 해야 되는지 키샷이나 누크 등 기타 툴을 사용해서 룩을 더 뽑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에 살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방향성이 안 잡혀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나이는 20대 중반이고 공부한 지는 독학으로 1년 반 정도입니다 취업 지망은 모델러이고 하이폴로 모델를 만들고 싶고 딱히 배경이나 캐릭터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쪽이냐고 하면 캐릭터 모델로 제망이고 일단 어디든 취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경력도 쌓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에게 이런 진로 상담에 대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분에게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정돈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모델링의 꿈을 꿈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중요합니다 일단 그 절박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전 일단 직장이 없었을 때 어 그 그 뭐죠 그 배움 배우모리 카드였나 그걸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그때가 지금 절박합니다 일단 계속할게요 인터넷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데 아놀드 렌더러를 통한 공부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독학에다가 이제 영상 쪽인 줄 알았어요 아놀드 렌더러라는 이런 렌더링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근데 주로 모델링이나 사물 하나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씬을 만드는 포트폴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영상에 배경 모델로 배경 모델로 지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캐릭터라든지 갑옷 하이폴드 준비하실 생각이래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게임이나 영상에 캐릭터 모델로 지망 이렇게 일단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영상인지 게임인지 그리고 캐릭터인지 캐릭터 모델러인지 배경 모델러가 되고 싶은지 정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 영상하고 게임 영상하고 게임 모델러가 나오잖아요 영상 쪽은 좀 더 실사에 가깝습니다 하드섭이라든지 뭐 섭디가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VFX에 쓰는 모델링들이 주라서 폴리곤이 많이 들어가고요 주로 바이아엘을 보면 3번 모드 섭디 모드가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게임 쪽은 좀 달라요 일단 폴리곤의 제한이 있죠 그리고 최적화랑 그리고 1번 모드 그냥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드가 기본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결정을 영상인지 게임인지 내가 배경 모델러가 될 건지 캐릭터 모델러가 될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취업을 해보시지 않아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의 그 양질의 포트폴리오가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랬죠 얼마만큼 해야 취업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건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전문성과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그 공략집? 공략이라 그래야 되나? 전문성과 방향과 그리고 운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놀드 렌더러를 제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V-Ray를 해야되는지 상관없습니다 아놀드 아무 쓸모없습니다 지워버리시고요 루크 지우시고 기타 툴 지우시고 루크 지우세요 V-Ray도 지우시고 아놀드도 지우세요 사실 이 신입 포포이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어떤 렌더를 쓰고 어떤 렌더링을 하는지 룩 대입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신입 잘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쪽을 잘 보지 않아요 왠지 아시나요? 볼게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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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하시잖아요 아 신입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쓰는 렌더링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게 아놀드가 됐던 V-Ray가 됐던 뭐 렌더러가 됐던 렌더맨이죠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을 쓸지 몰라요 근데 준비를 하실 때는 아무거나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아놀드도 됐고 V-Ray도 됐고 어떤 것을 사용해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센스랑 일단 성실함 모델링의 성실함이나 일단 와이어 프레임이겠죠 이 정도 렌더링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걸 V-Ray 렌더링 프로그램에 렌더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우연치 않게 V-Ray로 렌더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저는 V-Ray로 준비했는데 어 이 회사는 아놀드를 쓰나요 여러분 아놀드 입사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그리고 시골에 살때 취업했는데 방향성이 안 잡혀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이고 1년 반 정도 됐고요 취업 지망은 모델런데 구분을 두지 않지만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취업하고 싶은게 목표고 돈을 벌어서 경력을 쌓고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정도 목표는 충분합니다 그레이트 그래서 방향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써볼까요 진짜 써면서 할까요 일단 하나만 정하세요 보이시나요 너무너무 작은가 이렇게 하죠 캐릭터인지 배경인지 게임인지 영상인지 하나만 정해서 이제 포퍼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렌더링 프로그램 고민하지 말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실무에 쓰는걸 다시 공부하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노크 노크 키샷 다 필요없습니다 일단 모델러 지망은 공부할 필요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방향을 좀 잡아 드려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아까 캐릭터라고 하셨잖아요 캐릭터 위주로 어떤거로 모작 위주로 모작 위주로 합니다 창작 디자인 절대 안되고요 근데 왜 모작이냐면 모작을 하면 안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모작은 일단 원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랑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작 모작 그 포트폴은 원작하고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작을 꺼리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모작만한 포트폴이 없습니다 얘를 몇개 들어둘까요 모델러 캐릭터 모델러 제가 아까 배경하고 캐릭터 중에 캐릭터로 하고 싶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캐릭터 캐릭터 모작 중에 가장 많은게 니어오토마타의 투비 투비도 많고요 또 무슨 어떤 모작이냐면 이제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이제 그 또 기억이 안나는데 포하너 포하너 같은 갑옷 중요 다크서울 이런식의 그 데이터들이 모작이 많이 됩니다 그런거라든지 일단 등등 얘네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또 뭐가 있냐면 뭐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것도 모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게 뭔지 아십니까 모델링 시작 시간입니다 제작 시간 모델링 제작 시간은 무조건 한달 안으로 한달 안인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진행을 해야되냐면 일단 리깅 최소한 최소한의 필요한 모델링 데이터로써 모델링 데이터는 이제 기본 A나 T포즈 A나 T포즈를 제작을 하고 리깅 필요없고 스키닝 역시 필요없습니다 라이팅 렌더링 필요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렌더링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그 렌더링이라는게 일단 스키닝 리깅 라이팅이 들어간 렌더링이 아니어도 돼요 최소한으로 그냥 뷰포트를 찍어도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거냐면 마모셋 같은 리얼타임 있죠 리얼타임 렌더링이나 뭐 서페 IRA라든지 거기에다가 뭐 그냥 진짜로 그 뷰포트 뷰포트를 숫자 찍으셔도 돼요 하지만 일단 이거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T포즈 A포즈를 기본으로 렌더링을 하기입니다 무슨 개정문제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소한의 모델링 데이터만 만드시면 돼요 어떤거냐 A, T포즈로 리깅 없이 스키닝 라이팅 렌더링 없이 6대차 필요없습니다 합성 필요없어요 마모셋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아니면 IRA 렌더링이라든지 뷰포트 스샷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절대로 한 달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않기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로 제작 기간도 중요해요 한 달 안에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모델러 캐릭터 모델러 캐릭터 모델러는 모델링 프로그램 맥스 바야 블렌더 등등이 있죠 그리고 지브러쉬 좋음은 필요한 스킬들 지브러쉬 서브스텐스 페인터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죠 뭐 마모셋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상담 내용을 보면은 뭐 키샷 누쿠 이런 랜덤 뭐 키샷도 리얼타임이긴 하지만 마모셋이 좀 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모셋 밖에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누쿠 같은 경우는 합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 파이널샷 같은 데나 이런 쓸 때 하는 그런 합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포지터 절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공부하시고 기본으로 포토샵 정도 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은 최소한의 모델링 데이터를 만드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도 했었냐면은 BL북스 인터뷰 했을 때도 그렇고 넥슨 박물관 하고도 인터뷰 했을 때도 제가 그 드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그 좋은 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해서 절대로 모델링은 한 달을 넘겨서 제작하지 않고 그리고 0부터 10까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워크플로우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몇 번 설명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만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실무에서 적응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캐릭터 학원들 캐릭터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학원들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캐릭터 하나를 만드는데 세 달에서 여섯 달이 걸린대요 왜 그렇게 많이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원화 고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작을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스키닝 리깅 라이팅 렌더링 라이팅 하는데 시간이 반년이 걸린대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포트폴리 하나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제 그 학원이 끝나면은 혼자서 하든지 뭐 어떻게든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캐릭터는 하나 할 한 달에 하나 끝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T포즈 T포즈랑 A포즈로만 해서 마무리해도 상관없어요 뭐 기본 라이팅 뭐 라이팅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뭐 렌더링 뭐 기본적으로 만월드 렌더링을 하더라도 아무런 필요없습니다 리깅 스키닝 라이팅 렌더링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필요없어요 신이 포폴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가장 단기간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기본 포즈에다가 성실한 와이어 프레임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G브러시 라든지 뭐 서비스한 페인터 이런 식으로 캐릭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취업 신입 포폴인데 반년에 모델링을 하나 완성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 차라리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뽀로로 하나 만들어서 이거 일주일에 하나 만들어요 완성해서 이 뽀로로를 기본으로 그냥 한 바리에이션을 다섯 개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무슨 수염난 뽀로로 뭐 카우보이 뽀로로 아니면은 메카닉 뽀로로 뭐 그런 식으로 무슨 옷을 입은 뽀로로 뭐 수영복 입은 뽀로로 뭐 선텐하는 뽀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포폴로써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리에이션이 많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절대로 캐릭터 하나를 잡고 최소 두 달을 넘기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달에 하나 좀 길게 잡고 두 달에 하나 완성한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중구장반이었지만 편집을 잘해서 또 이야기가 잘 이어가도록 제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넣고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이런 상담을 좀 해드리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특히 캐릭터 모델링 포트폴리오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마무리 룩댑 같은 경우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높여야 취업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전문성에 대해서 마지막 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목표가 있어요 전문적인 목표 저의 예를 들겠어요 저의 예를 한 번만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인간형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메카닉에다가 뭐 풀압 풀압 이주 였었고 일단 렌더링은 이 마야에다가 V-ray 렌더링이었어요 거기에 서펫 텍스처였고 V-ray도 그냥 기본 기본 라이팅에 기본 라이팅 2개 정도 T-Pose T-Pose T랑 A-Pose 포즈 그냥 뭐 단순한 렌더링 샷 와이어 렌더링 하고 그냥 뭐 텍스처 렌더링 정도 이 정도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문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인간형이면 인간형만 하시고 뭐 메카닉이면 메카닉 좋아하면 메카닉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물고기 좋아한다? 물고기만 만드시면 됩니다 거기다 뭐 환경 이라든지 뭐 얼굴 얼굴 이런 페이셜이라든지 페이셜 헤어 헤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면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누가 만들라고 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인간도 하나 만들고 뭐 갑옷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크리처 크리쳐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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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은 뭐 손이 금손이면은 다 좋겠죠 하지만 전문적인 이런 돌파구 드릴처럼 뾰족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뾰족한 자신만의 유니크한 유니크한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신이 포폴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고민들은 알겠지만 현실은 좀 넉넉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어? 이거 왜 이래? 여기 있죠? 어? 잠깐만요 뭐야? 현실은 보통 면접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일단 어? 이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될지 활약을 하게 될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문적인 어떤 유니크함이 있다면은 좀 더 그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진로 상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취업 준비라는 게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좀 더 단톡방이라든지 정보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가 정말로 중요하고 특히 독학인 경우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 되거든요 진짜로 자신이 뭘 준비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남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의존을 하기 되게 쉽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엉덩력과 자신의 그 멘탈을 잡고 하루에도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죠 영화 보는 거 좋죠 이성 친구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자기가 좀 더 지금 시간을 좀 있고 생활비 같은 게 걱정이 없다면은 눈 감고 눈 뜰 때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거진 상향 편주가 모델러의 길이 좀 좋은 툴들이 나와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고 자신의 그 유니크함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단기간에 지금 꽤 힘든 길이에요 모델러를 준비한다는 게 그래서 이 분 오늘 제가 상담해 드린 분이 좀 보통 관리기 라든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뭔가 좀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은 리플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달아드리면 달아드리는 거고 이메일 주소 남겨달라고 하면 제가 남겨드리기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하셨고 모두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